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과 부문 동화 2 출판사에요. 1과 부문 파트 1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Try the marshmallow challenge 라고 되어있어요. Marshmallow 만들기를 한번 도전해봅시다 라고 되어있죠. You need 라고 써있지 얘들아. You need. 너가 필요해 라고 써있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쁘게 써봐. 볼펜 들고 폐기 왔어요. 준비물에 관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What you need 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 What you need. 그럼 여기서 what의 뜻은 뭐뭐한 것이야. What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 왜냐면 이번 시험에서 관계대명사 what이 등장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의 뜻은 것이죠. What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 됐어요? 관대 명사.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20 sticks of spaghetti. 스파게티면이 끓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표현한 거에요. 이십게 막대기 덜. 포인트는 뭐야? S. 그리고 one mass mellow. 맛있겠다. one mass mellow 하나랑 one meter tape, tape 1m, one meter of string, string은 끈이기 전에는. 그러면 단위 세는 방식을 알아야 돼 이거는. 쓰는 거야. 숫자 먼저. 그리고 누굴 쓰는 거예요? 단위 명사를 쓰는 거야. 얘들아? 써봐. 단위 명사를 쓰는 거야. 대상을 쓰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아셔야 되는 만약에 학교에서 병사 자리에 뭔 소리가 되면 2로 가면 하고 나서 라고 나왔겠죠 S가 붙죠 이런 거요 얘들아 규칙이 아스포 조 할 줄 알까 읊는 이가라고 해서 읊는 이가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해봐요 읊는 이가라고 동물 서술어 마시다 자다 바로 끝나면 됐어 오늘 한국말 을륵 을륵 목적어라고 부르는 너를 위해서 너를 보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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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요 우리 영어는 딱 네 알았지 아닌데도 길어요 아니잖아요 알았어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꾸미는 아이들 두 개만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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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학빈할 거야 일쌤 비포 지구의 차 공사 나 가깝 당 아 반대 명사 하이브와 알지?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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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뜻이 뭐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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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암 기저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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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는 해수 투 라고 하는 한 된 거야 이거다 공사 일관 뭐지 유 만져 네 네 네 너도 표시 예 예지 목적 와봐 흐름이 가면 을룰 오케이 어서 아 가장 큰 택 택 아 에 아 한 짜잔 그럼 새 넣고 얘기할게요 괴롭아요 한라산 한라산에서 제일 높은 범위 무슨 그게 맵 최 그니까 전 이해했어 맥시마 맥시마 다 몇 맥시마 하나도 어색 화 화 화 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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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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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en ai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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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디드의 물체 표시하는 표시하는 물결 딱 과법 뭘로 두루 너 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여기 나서도 그런 개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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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